아... 오만이 생각나는가... 근데... 광석이는 왜 그렇게 일찍 죽었대니? 야! 야! 우리 광석이를 위해서 딱 한 잔만 하자 곱고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워주던 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담배연기처럼 사랑했지만 거리에서 등 주옥같은 노래를 발표하며 인기를 모았던 가수 김광석 씨 32살의 김 씨는 오늘 새벽 자신도 알지 못하는 머나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이 나의 맥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